만약에 스윙하고 밀렸다 싶으면 아예 잡아놓고 쳐주는데 밀렸을 때? 드라이브? 이제 백쪽으로 밀리든 하쪽으로 밀리든 아예 밀렸을 때는 공을 더 끝까지 밑으로 가게 한 상태에서 걷어쳐야 되는데 애매한 공을 이렇게 치게 되면 자세만 안 잡히고 바로 당하니까 밀리면 아예 잡아놓고 한 번에 쫙 밀린 다음에 다시 수빈 준비하는 게 훨씬 좋아요 아니면 드라이브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아싸리 클리어를 치고 수빈 준비해야 돼요 만약에 스윙하고 밀렸다 싶으면 아예 잡아놓고 쳐주는데 아쉽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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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대방이 제 스윙자세 보고 뒤로 빠져야 돼요 확실히 세게 하고 툭 가던가 해야 스윙 이거 스윙자세에 똑같아야 상대방은 어디로 이제 보일지 아 아의 높이 올릴 것 같으면은 힘있게 높여 올려야 되고 다 힘있게 낮게 치던 짧게 높이는 아 아 아 아 아